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텐 화목 보일러 입니다. 여기에 난방하는 것은 한 60평 정도 난방을 하고 있구요. 이것을 사용한 것은 지금 4년 정도 지금 5년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화목은요 10톤 정도 참나물을 구입해 가지고 장작을 해 놓은 곳을 오늘 불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 저희는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텐, 기름보일러도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피로시에는 화목 보일러도 쓰구요. 경우에 따라서 기름보일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난방평수가 크다 보니까 용량이 5만짜리 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쉬울 때 또는 급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또 이 화목 보일러는요 하루에 하루에 30에서 40킬로 정도 떼면 60평이 저녁에 떼면은 아침까지 한 20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일반 보일러 보다는요 이 스텐 보일러, 스텐 화목 보일러를 쓰시면 녹도 안 나오고 녹물도 안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. 저희가 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 것은 이 보일러 까지 앞에서 다섯번째 되는데 그 전에는 철보일러를 썼습니다. 그런데 안에가 녹이 많이 나구요. 또 이게 물을 빼보면 굉장히 녹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스텐 보일러를 설치했더니 그런 것도 없구요. 깨끗하고 또 안에도 지금 다 몇 년이 흘렀지만서도 안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깨끗합니다. 녹난데도 없구요. 겉에 이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. 스텐이 아니고 그것만 그렇고 전체 몸통은 스텐이라 그런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농촌에서 보일러를 이렇게 놓으실 때 가급적이면 스텐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제가 몇 개를 떼 보면서 일반 보일러, 철보일러를 썼는데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스텐 보일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화구도 스텐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4T 정도 되니까 굉장히 두껍죠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무게는 좀 많이 나가지만 일단 설치하게 되면 녹도 안 나고 자기네 회사에서는 한 10년 정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떼 보니까 10년 정도는 무난히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쓰는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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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